1, 2, 3, 2, 3 대박이 너무 커. 대박이 이렇게 깔 줄은 몰랐어. 그리고 대박이가 좋은 사료만 먹고 자라서 털이 미란이야. 잘하는구나. 보고 싶어. 얘들 언제 와? 안 와. 한 번만 오라고 해서. 제가 쨍쨍이도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가질 거야? 그치? 얘가 여기를 혼자 올라가서 경치를 구경해. 혼자! 역시 삶의 열리야. 꼬모야? 꼬모는 꼬모도 귀여워. 기대이스. 귀여워. 홀로 자랑해. 라이언은 요즘 조금 그거식이에요. 친구가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고민 중이에요. 친구를 하나 만들어줄지. 귀여워. 이렇게 침대 밑에서 저를 쳐다봐요. 홀리. 음역대가 저랑 좀 안 맞아요. 키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아. 아쿠아리! 와우 바다다. 빨리 떠나자. 나? 난 어디든 좋아. 너랑 함께면. 갈매기. 갈매기가 미르겠네. 갈매기 되게. 어 입. 여기가 되게 통통하고 귀엽다. 근데 갈매기들이 되게 전투적이야. 무서워. 자기들끼리 뭐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야 저 자식한테 똥 싸자.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 같아. 위아래로 까만 옷 입으네. 우리가 도트무늬 새겨주자. 혜진아 조심해. 얘네들이 가는 거 봐. 같이. 뭐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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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던지고 좀 뛰어봐. 언니한테 가보고 그랬을 때. 우와 저 어떻게 하려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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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하하. 하하. 하지마. 아이. 아아아아. 나는 진짜 비둘기의 눈동자를 그렇게 가까이... 아니 걔 눈이야. 갈매기. 비둘기 말고. 지금 여기서 가자. 그래. 여기서 비둘기 하면 난리 난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갖고만 있으니까 갖고만 있어도 와 그냥. 여기 있었어. 진짜 너무 여기서 계속 이래. 지금 안 됩니다. 이제 옮기시죠. 안 갈 거예요 이제. 잠시만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안 됩니다. 그만해요. 안 됩니다. 엄청 짜증 나겠다 진짜. 안 간다는데 가라 그러고 막. 이렇게. 뭔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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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이 얼굴에 아예 안 나와. 한껏 뽀드치네. 땅 햇빛이 딱 여기 있어. 그럼 나 그런 거 괜찮게 나왔겠네. 안 됩니다. 어 얘 지금 약간 그거 같아 배우. 내가 네 경호원이거든. 안 됩니다. 혜진씨 여기 위험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둘이 눈 맞아. 뚜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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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루. 아 뭐야. 언니 여기서 일단 오늘 하루치를 다 뽑아갈게요. 아 햇살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여름이 아니라고 해서. 음식을 그래도. 너무 붙잡으면 안 돼요. 겨울에도. 식중독은 걸린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뭘 보고 있는 거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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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살이네. 아우. 세살이. 세살이다. 세살이. 세살이. 아 귀요미야. 그러면은 정말 귀요미야. 그냥 그냥 꽂혀서 어우 웃겨요 편하게는 너무 흐드러미 아 진짜 아 진짜 사람들 없는데 사와가지고 무섭게 부위 좀 해줄래? 이쪽에 부위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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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조금 들어갔는데 걱정 안 돼요? 네 잘할 것 같아요 같은 멤번들 너무 걱정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용서 언니가 뛰어들 거예요 위험하면 위험하면 제가 위험하면 제가 바로 들어가죠 수영 배운 적이 있어서 상어이자 시작 상어보다 거북이가 더 위험해요 왜요? 맞아 제가 육지 거북이 먹이주는 그런 거 했었거든요 사과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거북이가 막대기에 뽑아서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따가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어요 사과를 이렇게 먹는데 그거를 딱 물면은 바로 딱 빼야 되는데 제가 이제 너무 빨리 하니까 놀래가지고 내가 이제 손이 이걸 못 뺀 거예요 근데 이 나무 막대기를 물고 안 놔 아 근데 진짜 거북이가 세더라고 산낙지 진짜 오랜만에 먹어서 너무 행복해서 막 내장이 꿈틀거렸어 혜진이는 큰 거 먹고 목에 걸렸어 바보 나 이런 거 처음 와봐 응 그냥 부산을 놀러 처음 와봐 바지를 괜히 긴 걸 입고 와가지고 밑에 다 젖을까봐 계속 이러고 다니고 있어 어 이거 살짝 불명 불명 같아 고생하기 좋은 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트로피를 차지할게요 머리가 너무 빠르지 언니보다 다리가 길어서 와 소름 많이 커 언니는 엔젤이야 엔젤 난 아니야 엔젤 난 아니야 그런 사람 난 아니야 그런 사람 니 앞에서 태어난 추억 할 수 없는 사람 니 앞에서 태어난 추억 할 수 없는 사람 니 앞에서 태어난 추억 할 수 없는 사람 아 황이야 못된 감정이 앞서 못된 감정이 앞서서 와 내 파트는 모르네 저 언니 내 파트 멜로디 몰라 모든 감정이 소소 뭐지? 몰라요 안 알려줄 거예요 언니 못된 감정 알려주지 마세요 언니도 모를걸? 한번 원래 곡을 들어주세요 원, 투, 셋 cardio 언니부터 해야지 진짜 살짝 빠른 세포 살짝 빠른 세포 어머니 혜진이 한 번 시켜봐, 혜진이 한 번. 난 아니야, 엔젤부터. 엔졸이네, 엔졸. 인졸미 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바로 뜯어. 눈물. 어떡해. 내가 서울 가면 삼겹살 사줄게. 나도 먹을래. 나도 낄게. 조용히들 해. 뭔 소리야. 너무 이뻐. 너무 귀여워, 우리 직구 같애.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울어. 너무 귀엽다, 어떡해. 차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꼬모가 이 반만 닮아도 좋겠다. 절대. 이렇게 앉잖아, 이러면서 가. 내려와서 이러면서 가. 그래서 그냥 나는 멀리서. 직접 갔다. NOTHING 안달하다. 손길 바라다. 태양 그리고 너야 그래서 다 너야 같은 하늘날에 오늘 같은 날에 마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